이 어린 이윤진 선수가 이거를 버텨낼는지 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빈공간을 잘 찔러넣으면서 그거를 이윤진 선수가 알아야 될 거에요 가만 탑스피니 네트에 맞고 튕겨져 한 번도 될 거에요 이 어린 이윤진 선수는 이분이 알려드렸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범식을 만들 만들었던 미래스 증권의 윤효빈 선수였구요 다시 한번 지난번 세계선수권 내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에돈 많이 뛴 선수기 때문에 아마 국내 경기 전단식 매치 대각선 노려보면서 이윤지 선수가 포인트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윤지의 서비스 백핸드 코스 공략을 잘 만들었던 윤유빈이었습니다 미들 공략 이후에 강한 포어핸드 탑스피으로 유기를 잘 살려서 계속해서 포인트를 가져가야 하는 윤유빈입니다 아 좋아요 이번에도 백핸드로 받아내는 과정 이윤지의 서비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다시 한번 리드를 잡아 나가는 윤유빈입니다 이어지는 랠리 백핸드 싸움에서 윤유빈이 웃습니다 이윤지의 서비스 아 좋아요 스코어는 8대7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윤유빈 서비스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깊은 코스에서 틀어봤습니다만 비켜보죠 과연 그런 노련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강하게 공격해봤습니다만 두번째 게임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핸드 사이드로 잘 확실히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윤유빈 서비스 그쪽으로 들어오고 말았고요 스코어 2대0 자 윤유빈 선수 스코어는 3대0 강한 탑 스피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윤유빈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4대0이 됐고 리드를 잡고 있는 건 윤유빈입니다 따라가는 점수가 필요한 이윤지 어 점을 받아 냈어요 정말 윤유빈 스코어 5대0 백핸드 내각선 빈공간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스코어 6대0 여전히 6점차 강한 서비스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유빈 앞으로 3라운드 4겜 남았죠 4라운드 4겜 남았죠 그다음에 프레오프 남았죠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이윤지였습니다 스코어는 7대1 이번에는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8대1 7점차가 됩니다 네트 맞고 행운의 득점 자 강한 탑스피 블럭 이후에 직선 결국은 포인트를 따옵니다 이윤지 포인트 여기 상당히 강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이어지는 윤유빈의 매치 포인트 대각선으로 뽑아내면서 다시 한번 이윤지가 포인트를 갈 상태에서도 포인트를 쌓아나가고 있는 이윤지입니다 본인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윤지 빈 공간 떨어지면서 결국 윤유빈이 이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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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신을